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시장도 출렁거림은 마찬가지고요. 특히 원자재, 농산물, 또 에너지 이 두 개 해외선물에서 시장이 요동을 친 한 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예상과 달리 보통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러시아가 힘이 좀 강해서 곧바로 어떤 식으로든 결판이 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교착 국면에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와 특히 에너지와 상품, 선물, 금도 포함해서요.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지금 상승장입니다. 엄청난 기록의 뉴스에 의하면 40몇 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주식시장. 그나마 국내 주식시장은 좀 선방한 편입니다. 선방했어요. 나름대로. 오늘 지수만 보면 코스피는 좀 하락했지만 코스당은 좀 상승, 반전했고요. 국내 시장입니다. 의외로 잘 우리 시장은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다지 지수 자체는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 화재. 전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선물, 특히 상품선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해외선물옵션 전략 36강. 손절의 중요성. 손절. 변동성 장애에서 선물옵션 방안입니다. 제가 이 강의 초반부의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손절 원칙. 200% 원칙, 300% 원칙, 행사가 원칙. 이런 식으로 손절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손절을 소환했습니다. 최근에 옵션 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옵션 매도 위주로 하신 분들 중에서 손절 안 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강의는 제목이 손절의 중요성이에요. 내 돈을 지키려고 그러면 손절할 때는 칼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36강입니다. 이 강의를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기존에 계속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36강입니다. 1강부터 36강까지 한번 시간 내서 쉬는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1강부터 4강을 집중적으로 듣기를 권장 드립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질문 어디서 하느냐 하단에 나오죠. 문자 샵 377이 치고 신대가를 치면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널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분은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일단 이 해외 옵션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셔요. 저게 무슨 말이지? 나는 주식만 사고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주식만 하는데 선물은 뭐지? 선물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또 옵션은 뭐지? 라고 하신 분들 이 어려운 장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세장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해외 선물 옵션 시장에서 특히 해외 선물보다 해외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이 힘들 때 왜? 해외 옵션은 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수익을 낼 방법이 있으니까요. 주식은 장이 좋아야만 수익을 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해외 옵션은 장이 좋든 장이 나쁘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항상 제 강의 초반부에 설명하는 멘트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겨도 될 것이고요.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의 개념입니다. 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옵션의 개념입니다. 옵션을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총 네 가지입니다.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주식은 주로 뭐만 있습니까 매수라는 진입 방법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우리 코스피 선물 원유 선물 S&P 지수 선물 들어보셨죠 선물은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는 매도란 진입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라는 진입 방법 한 가지 선물은 매도에도 배팅할 수 있는 하락에도 배팅할 수 있는 매도라는 진입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옵션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가지 그만큼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한번 나중에 이 방송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시간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이 멘트는 항상 하는 말이니까 한번 이 방송 다시 들으면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또 1강부터 4강을 들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 큰 제목을 몇 개 준비했어요.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지금 이것 때문에 모든 지수 S&P 지수 닥스 독일 지수 유럽 지수 유로스 닥스뿐만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또 금리 통화 농산물 모든 게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나는 처음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장기화 교착 국면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원유하고 한두 개 차트를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초기에 전쟁 초기에 발작 같은 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지금 막을 내리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좀 이제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나토에 가입 안겠다. 혹은 뭐 중립국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 입장은 또 뭐냐. 좀 역사적으로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사이가 좀 악역관계라 그럴까요. 우리 쉽게 비유로 뭐 한일 관계 그런 관계 비유할 수 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 입장도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의 힘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고 아니 러시아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 서방은 유럽 나토 쪽과 미국 쪽은 어떤 편이냐. 지금 상당히 애매해요.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군사적 개입은 않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군사를 투입해달라 병력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나토 개입 안 합니다. 대신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보냄으로써 도와주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좋지는 않아요.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포탄이 떨어져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를 염력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쪽은 체르노밀과 다른 또 큰 원전은 러시아 쪽에서 접수를 했다 그러고 그러면 왜 그 원전이 원전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되느냐 원전에서 혹시라도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건 유럽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만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유럽 전체에 영향이 미치면서 동시에 뭐냐 곡물에도 영향 미칩니다. 곡물 만약에 방사능이 퍼진다 그럼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많이 재배합니다. 특히 밀 엄청나게 재배합니다. 그 옆에 국가들도 벨라루스 그런 옆에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유출되면 밀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폭락을 할지 왜 안 사버리니까 유럽산 밀은 폭락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나중에 보는 밀은 미국산 밀입니다. 다시 한 번 미국산 밀은 하늘로 치솟을 것인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큰 제목입니다. 손절의 중요성.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손절을 잘하지 못하면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좀 달라요. 나 손실보든 어쩌든 나 장기 투자 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손절 없이 나름대로 오량주라고 선택했으면 들고 가면 됩니다. 이 주식이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그런데 좀 더 단기 투자라든가 중기 투자라든가 아니면 단타 하신 분들은 손절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옵션은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도 에서 손절 없이는 힘들어요. 손절 원칙 칼같이 지키십시오. 제가 초창기 강의 때 선절 원칙 세 가지입니다. 200% 원칙 300% 원칙 행사과 원칙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중도적인 사람들 좀 공격적인 사람들 이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200% 원칙 내가 500달러를 먹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옵션 매도 진입했는데 가치가 1000달러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예요. 300% 원칙 내가 500달러를 수익 내기 위해서 진입했는데 1500달러가 됐다. 그럼 손절하는 겁니다. 행사과 원칙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유가 현재 90달러인데 그 당시에 120달러가 안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120달러가 선물 가격이 됐다. 원유가 됐다. 그때 손절하는 겁니다. 행사과 원칙 이 세 가지 염두하고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동성 장에서 선물 옵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원유 4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 그걸 보기 전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 날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이 기간이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베이징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럴 때 계속 이때부터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 쪽에서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는 서류를 계속 미국 쪽에서 내보냈습니다. 이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나? 그런데 2월 15일 이날 은봉이 보였습니다. 은봉이 처음으로 이때 사월물 옵션을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이 선 보이신가요? 이 작은 선 여기서까지가 5포인트입니다. 5포인트 이 2개가 10포인트입니다. 이날 변동성 보면 거의 8포인트 7.5포인트가 됩니다. 변동성이 종가는 얼마 안 올랐지만 최고가가 그리고 이때 보십시오. 이날이 3월 1일입니다. 이날이 3월 2일입니다. 이 봉이 3월 3일 3월 4일 이봉이 3월 8일 이렇게 이날 3월 4일날 3월 4일날 거의 고가가 최고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3월 며칠이 이날 3월 8일 전 3월 7일 3월 7일날 긴 꼬리 내고 내려왔고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개념 원유 양매도 전략시 대응 전략입니다. 7은 이 상황에서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이 아닙니다. 왜 제가 MACD하고 특히 MACD는 큰 추세만 보는 것이고 뭘로 2평선 기준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2평선 기준 저 여기 보이애는데 저기에서 계속 매수만 가리킵니다. 매수만 그러면 매수는 뭐야 어른다는 소리입니다. 선물이 어른다에 방점을 두면 옵션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에 들어갑니다가 풋매도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지금 한 번도 풋매도 콜옵션 매도 진입 안 보이소요. 풋옵션 매도 신호만 보여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2평선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만 들어간다? 푸드옵션 매도만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상승하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진입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이제 원유를 좀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계속 안 쉬고 올라요. 원유가 그러면 콜옵션 가격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현재 90달러인데 2월 15일날 선물 가격이 90달러인데 행사가 120달러도 상당히 가격이 있더라. 30포인트 떨어졌어요. 즉 만기일하고 약 30일 대략 30일입니다. 3월물 만기일은 4월물 만기일은 3월 17일이에요.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가격이 410달러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원래는 30포인트 90에서 130포인트면 이런 가격을 안 줘요. 그래서 이거 프리미엄이 좋다 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가 진입할 상황이 아닌데 콜옵션 매도 진입했다고 가정해볼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원유 양매도 전략시 대응 방안입니다. 단순하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매도 진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입한 포지션입니다. 공격적으로 말한 이유가 뭐냐. 대략 만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옵션은 옵션치고는 높은 가격을 진입했습니다. 0.41이에요. 즉 410달러입니다. 410달러. 보통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적당하다 할 때는 100달러에서 한 150달러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90달러인데 거기도 30포인트 위에 120콜 120이 410달러 가치를 주네. 이거 상당하네. 거저먹기 아닌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진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을 고려 않고요. 그냥 옵션 양매도 수익 나더라 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1차 양매도 진입입니다. 4월 4월 무리입니다. 2월 15일날 선물 종가가 90.21 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30포인트 이때 2월 15일에 선물이 90달러야. 이럴 때 여기서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약 120 절대 한 달 정도 사이에 120달러는 오르지 않을 거야. 우크라이나 혹시 러시아가 전쟁이 한다고 하더라도 120달러까지는 오르겠느냐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입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원래는 차트상으로는 콜옵션 매도 진입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 진입했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 양매도 그러니까 푸트는 70 여기서 20포인트 아래입니다. 80 70 0.3 어? 이상하네요? 현재 90달러에서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위에 떨어진 콜 120은 가격이 410달러인데 현재 가격에서 20포인트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이 푸트 70은 300달러밖에 안됩니다. 이게 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푸트이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푸드옵션보다는 콜옵션에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오를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차 콜 손절했습니다. 언제? 3월 1일 날 선물 정가 103.4일입니다. 지금 얼마죠? 이렇게? 13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럴 때 이 콜 120 가격이 얼마로 튀었느냐? 1.91, 4.4, 16, 4.50 거의 5배 조금 안되게 튀었습니다. 이거 정상가 기준입니다. 정상가 기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장중 말고요. 정상가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선생님, 전문가님 200%가 훨씬 넘었잖아요. 300%가 훨씬 넘었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1.91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0.41이 나는 원래 0.82 정도 되면 또는 0.85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손절하려고 했었는데 0.19가 됐네요. 이게 200% 원칙입니다. 0.85 정도. 300% 원칙은 0.1 정도 되겠네요. 1.2 정도. 이게 200% 원칙입니다. 200% 원칙은 어디서 손절이 0.82에서 0.85 정도에 300% 원칙은 1.2 정도에 1.2에서 1.3 정도에 그런데 이것은 현재 400% 정도 더 넘어요, 지금. 400% 정도. 400에 500% 정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고 났더니 옵션 가격이 내가 예상한 200%, 300%를 훨씬 넘어있더라. 미련 없이 손절하십시오. 이걸 손절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1.5 즉, 1500달러 손실을 받습니다. 이 한계약 때문에 한계약으로만 계산할게요. 이 한계약 때문에 1.5로 즉, 1500달러 손실을 받습니다. 그럴 때 푸드옵션 가격을 보겠습니다. 푸드 0.32 즉, 300달러가 80달러로 지금 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득이죠? 여기서 고민할 게 뭐냐면 이건 당연히 손절하는데 콜은 손절하는데 손절하는데 이 푸드을 손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들고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 지금 계속 상승을 인정한다 하면 0.8 몇 달러미니까 이것은 약 200, 180달러 정도 이득입니다. 그러면 1차 양매도 진입했습니다. 2월 15일에 진입했다가 3월 1일 날 3월 1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5일 날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큰 양봉이 나온 날 처음으로 양봉상으로 이 친구는 여기는 긴 꼬리만 나왔고요. 양봉상으로 엄청나게 한 8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가서 끝난 장이 있습니다. 이때 손절을 해야 했죠. 아마 이때부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이 러시아 제재한다 라는 계속 말이 나오니까 급등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손절했어요. 손절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일반적인 판단의 경우는 내가 시장을 잘못 봤네? 원유가 나는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승하지 않을 적당히 상승하더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달러이기 때문에 100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서서히 오를 거야. 90에서 100달러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100달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100이라는 수치는 원유 트레이더에게는 상징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100달러는 쉽게 넘길 것이냐 안 될 것이다 라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진입했는데 이날 손절됐네 거의 100 3월 1일 날 103.4일입니다. 100을 훌쩍 단숨에 넘겼습니다. 자 그럼 손절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저라면 곧바로 진입 안 합니다. 지켜볼 겁니다. 어? 내 의상과 틀렸어. 내가 틀렸어 지금. 그러면 관망하십시오. 손절했으 손절하고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공부해보자고요. 그냥 무작위로 진입했습니다. 3월 1일 날 손절하고서 3월 1일 날 곧바로 다른 정상가로 진입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차트 고려 않고 양매도 2차 양매도 1차 손절한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라 가급적 콜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내가 방향을 잘못 읽었어. 그래서 손절당한 것이야. 그러면 참아야 돼. 하지만 콜 프리미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0포인트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해서 굳이 진입할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원래는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곧바로 양매도 재진입을 하지 않는데 그냥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절한 날 그날 자로. 그럼 2차 진입 보겠습니다. 2차 양매도 진입. 3월 1일 선물 가격이 103.4일입니다. 그때 콜 150달러 우리가 처음에 90달러 진입했죠. 90달러 1대 얼마 100 110 100 100 120 달러를 진입했어요. 그런데 3월 1일 날 손절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 130 140 150 달러 현재 100달러 좀 넘었는데 이 상태에서 150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 가격을 진입했느냐 행사가를 150을 잡았느냐 마침 가격이 420달러입니다. 처음에 2월 15일 날 진입한 것하고 차이가 안 나요. 보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절대 150달러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비록 급등했지만 150달러를 다시 진입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푸드옵션 80입니다. 지난번에는 1차에서는 푸드옵션 70이었습니다. 20% 아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00이 넘었으니까 이게 80입니다. 대략 20% 아래 그때 가격이 0.2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양매도 포지션이니까 혹시 무서워 혹시 하락할 수 있으니까 더 행사가를 좁혀서는 못 들어가고 일단 적당한 간격을 나름대로 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드옵션 가격도 행사 가격도 그런데 2차 양매도 손절 언제냐 곧 3월 1일 날 진입했는데 3월 2일 날 곧바로 손절입니다. 가격이 얼마로 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03에서 110 사업물 가격이 얼마야 0.42에서 0.87 거의 200% 되죠. 손절하는 거예요. 마침 운이 좋게도 200%야. 0.45 손실입니다. 즉 450달러 손실입니다. 그런데 푸드옵션은 0.2에서 0.15 얼마 하락 안 했습니다. 50% 이득입니다. 이것은 놔둘 겁니다. 아마 청산해도 되고 놔둬도 되고 그것은 청산해도 되고 가지고 와도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콜옵션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1차 손절했습니다. 2차 손절했어. 그럴 때 2차 진입은 어떻게 하느냐 몇 계약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마틴 전법을 쓸 수 있고 그냥 이 게임에서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수익만 건지겠다라고 1대1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1차에서 약 1,500달러 손실받습니다. 2차에서 이게 한 4개 정도 돼야 1,680정도 이득입니다. 4개 약 정도 해야 그런데 너무 많아. 그러면 2개 약 정도만 하면 0.840달러입니다. 그러면 약 800달러 정도 손실 감안하고 대신에 푸드옵션도 있기 때문에 계약수는 자금에 따라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자금에 따라서 우리 예전 강의 제가 마틴 원칙 설명했어요. 1마틴 2마틴 3마틴 그 마틴점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진입 계약수는 두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500달러 손실 본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4개 약 정도를 들어가서 결국은 성공하면 플러스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게임은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그냥 계약수를 3개 약이나 많으면 3개 약이나 적으면 2개 약 또는 1개 약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자금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일 날 1차가 손절했습니다. 이날 곧바로 2차 진입했어요. 곧바로 3월 4일 날 손절합니다. 3월 4일 3월 4일 3월 4일 3월 2일이 아니라 제가 잠깐만요 3월 1차가 2차 3월 2일입니다. 잠깐만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콜 120입니다. 콜 120이 2월 15일 날 40 0.41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1.91 1.91 1.91 1.91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약 150달러 1.500달러 손실 받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날 0.42 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0.87 에 손절했습니다. 그럼 제가 미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류가 나왔어요. 어디서 오류가 나온 것 같냐면 이게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게 이제 3월 2일입니다. 이때 미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3월 1일 날 손절하고 재진입했는데 이 3월 2일 날 이 103에서 110일 올랐죠. 이 빨간 두 번째가 3월 1일입니다. 이때 손절하는 거예요. 2차 손절 당했습니다. 이날 그럼 또 곧바로 이날 2차 손절과 동시에 실은 진입하면 안 돼. 그래도 오기가 있어. 회복까지 가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 이날 진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월 2일 날 3차 진입입니다. 선물 가격이 110.60일 때 그러면 가격은 자 우리가 1차가 90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2차가 90달러일 때 우리가 행사가 120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1차입니다. 2차 150 이번에 3차 170 현재 가격이 110입니다. 110인데 지금 60포인트 위에 170까지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행사가 가격이 얼마냐 0.39 비슷하죠. 더 60포인트나 더 떨어졌는데 2차에 비해서 등가격하고 더 떨어진다 불구하고 400달러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이거 구조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서 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푸드옵션은 좀 올렸습니다. 80에서 85로 올렸습니다. 0.24 240달러 그런데 얘도 언제 손절입니까? 3월 2일 날 지입했는데 곧바로 3월 4일 날 손절이에요. 그다음 다다음 날 왜 110에서 115로 급등했거든 115로 얼마 1.02 즉 630달러 손실입니다.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 유인해 보십시오. 푸드옵션 3월 2일 날 푸드옵션 가격은 0.24입니다. 콜옵션 가격은 0.39 선물이 얼마 약 5포인트 올랐습니다. 5포인트 5포인트 올랐는데 콜옵션은 0.39에서 1.2 630달러 손실인데 푸드옵션 보십시오. 푸드85 가격은 240달러 입니다. 그런데 0.26 260달러 더 더 높아졌어요. 이게 옵션 가격의 왜곡 현상입니다. 푸드옵션 가격이 이게 0.24면 대략 못해도 0.20은 돼야 돼요. 그런데 정상가 기준으로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졌어요.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제재를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원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심리도 있냐면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제재가 약하면 급락의 여지도 있어요. 급락의 여지도. 급등이 있으면 당연히 급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날 급등했으면 급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옵션 가격도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요. 당연히 이 콜은 콜 170은 청산하지만 푸스는 들고 가겠죠. 혼자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콜만 가지고 지금 논합시다. 1차 실패 2차 실패 3차 실패 즉 마틴 1마틴 2마틴 3마틴 마틴 게일의 전법입니다. 이번에 그럼 언제 3월 4일 4차 양매도 진입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직도 진입하면 안 돼. 그런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자금 충분해. 자금이 충분할 때만 하는 겁니다. 마틴 전법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많으면 선물 증거금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원유 선물 증거금 골드 선물 증거금 갑자기 불어나서 혹시 포지션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추가 증거금 납부하라고 멘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 게일 할 때는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4차 양매도 진입 보겠습니다. 3월 4일 선물 선물 가격이 115 입니다. 그때 인재 콜옵션 200 이에요. 우리 100도 힘들다고 했는데 100은 쉽게 올라 채고 200 달러 입니다. 200 달러도 아직도 이날 0.33 입니다. 330 달러 그러면 푸트 85 는 그대로 0.16 입니다. 차트 를 보겠습니다. 3월 4일 입니다. 3월 이날 4일 입니다. 이게 3월 1일 3월 2일 3월 4일 입니다. 3월 4일 날 선물 가격이 115 달러 입니다. 이럴 때 200 달러 지금 115 달러 일 때 선물 가격이 115 달러 일 때 200 달러 는 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때 콜 200 이 얼마 있느냐 0.33 330 달러 가치를 주고 있어요. 엄청난 프리밍 입니다. 그러면 차트 잘 보십시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115 달러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게 월요일일 겁니다. 130 점 100 최고가 130 점 오공지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월요일 날 장시자가 맞아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115 달러에서 130 거의 1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때 강제 매매 당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수가 많을 경우에 그런데 3월 4일 날 115 123입니다. 115에서 123이면 많이 올랐잖아요. 8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4차 200 달러도 아마 손절 라인에 올 수 있을 겁니다. 정상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콜 200 손절 라인에 오지 않았습니다. 4차 양매도 진입한 콜 200 와 풋 85 는 아직 손절 라인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8포인트는 올랐으면 얘도 손절 라인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심리냐면 200포인트는 무리다. 200포인트는 그렇게 시장이 버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면 음봉이 발생하는 보통 선물 차트를 보신 분들은 긴 윗꼬리입니다. 긴 윗꼬리가 나오면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로 올랐지만 콜옵션 가격이 그다지 큰 먼 200짜리는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난 큰 음봉입니다. 또 그 다음날도 음봉이고 이걸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서 마지막 4차 콜 200 3월 4일 얼마 들어갔습니까? 0.33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푸트 85 0.26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3월 10일날 0.01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200달러 200달러 그 여동치는 200달러가 콜 200달러가 푸도 0.16에서 1.140달러로 줄어들고 4차에서 현재로서는 아직 다음주 수요일이니까 며칠 남았습니다. 4차에서 성공하네요. 마틴 전법으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혹시라도 원유에서 나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절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 콜 120을 0.4일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3월 8일날 몇 배입니까? 9,400달러 벌려고 갔다가 이날 9,000달러 마이너스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손절 안 했으면. 비록 하락했기 때문에 3월 심일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2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느냐 일반 사람들이 못 버텨요. 이미 자금의 한계 때문에 강제 청산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 손절하십시오. 자고 일어났더니 500%가 돼있더라. 손절하는 것이 살아남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차트도 다른 차트도 있습니다만 원유 가지고 한번 양매도 무대포로 차트 무시하고 진입했을 때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아남으려면 내가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세 번 청산하고 손절하고 네 번째 진입하니까 어느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선물이 상승하면 상승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최소 아까 3월 7일 긴 윗거리가 은봉이 나왔을 때 그런 거 하나 보고 진입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계속 상승 중인데 갈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콜 매수가 낫지. 그런다고 해서 푼 매도 들어가느냐 가까운 행사는 안 됩니다. 왜? 언제 급 나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은 원유든 금위든 지수든 매수 플레이 시기입니다. 라고 말해요. 푼 매수도 괜찮고 콜 매수도 괜찮고 잠깐 사이에 이런 변동성 장에서도 탄피 전략을 내주는 지 유효한가 이거 하나 설명할게요. 콜 200짜리가 있습니다. 콜 200짜리가 10달러 짜리였죠. 2월 25일 3월 7일 종가는 0.21입니다. 그런데 고가가 1.4입니다. 10달러 짜리가 1400달러 가 된 거예요. 몇 프로입니까? 10달러 짜리가 고가 기준으로 1400달러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매수한 사람은 이거 그냥 보험으로 10달러 짜리 드러났다. 보험으로 들어서 이때 팔았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10달러 가지고 1400달러 만든 것이니까 이런 게 현재 원유시장 지수시장 복물시장 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 혹시라도 진입할 거라 그러면 어떻게 매수 플레이 위주로 고민하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원유만 가지고 손절의 중요성 설명했습니다. 손절 반드시 지키십시오. 해외 옵션 궁금하신 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문자 샵 377이 치고 신대가 치고 들어오시면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 원하신 분들은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 강의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곡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곡물로 농산물로 한 주간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